안녕하세요. JP입니다. 강남에서 2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선능역 인근의 오피스텔의 랜선 임장을 가려고 합니다. 선능역 5번 출구에서 테헤란로, 대로변을 따라 조선 펠리스 호텔 방향으로 걸으시면 도보로 7분 이내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역삼동으로 들어가고요. 2020년에 준공이 된 신축에 가까운 리에바움 오피스텔입니다. 한계동 전체 96세대의 원룸과 분리형 룸의 타입이 있고요. 최고 13층 계단식 구조의 개별난방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주차는 기계식으로 3대당 0.5대에 가능하고요.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러 랜선 임장을 떠나보겠습니다. 주차는 기계식으로 3대당 0.5대에 가능합니다. 주차는 먼저 먹기ày식으로 4거로 inherited control과 log resurge식으로 helicopters 중 한계동 주차의 물길입니다. 저 NORM에서 메 scatter 곳은 이 floss을 완벽하게 보관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